자 3세트 갑니다 이러다 렌트가 야식불이 하죠 objective 느낌 이 Steph 책 중독독독독독독 손명근 3대2 차크 리더입니다 그전에 자수비 최창규 선수의 머리토스가 좋았죠 손명근 3대2 차크 리더입니다 손명근 3대2 차크 리더입니다 셀타를 뚫어버립니다 손명근 No.7 4대3 손명근 3대2 차크 리더입니다 손명근 4대3 손명근 4대3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거한 장면을 위해 정신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전국의 장면을 사용하여 정신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자, 7대5, 사크, 두 점 앞서갑니다. 김진만한테 웃어요. 자, 8대5, 사크, 두 점 앞서갑니다. 자, 8대5, 사크, 두 점 앞서갑니다. 자, 9대6, 사크,, 계좌번혁. 자, 철거에 석수무책. 호스트친지를 한 뒤로 3시점은? 시작! 9대6입니다 2대1 2대8 2대1 3대2 2대2 3대2 3대2 3대1 4대1 3대1 송영국에서 베너도 최강구네 저는 아까 살짝 투바운드인데 우견눈한테 심판할 때 걸렸습니다 심판성 미쳤습니다 fashioned 바비 신기한 자 요번에는 연타 걸렸죠 자 찬스볼 핫패시 아직도 15만명이 들어왔어 오우 자 우수비 귀신같이 잡아냈습니다 자 같이 수비의 승리라고 보죠 안좋아요 바짝하네요 50대는 50대입니다 카메라는 또 가려 들어와서 11대 9 11대 9 예금으로 하고 나 카메라를 가렸잖아 이진국연수 괜히 50대 되더니 숨지 마는가 안 보이네요 노안이 왔단 증거였죠 자 11대 9 이빨 아 이뻐 에이 자 연타 빠릅니다 승리한건 하죠 자 비벼서 2 칼뱅키 하나 들어갔습니다 백팔프가 아웃됐습니다 13 대 10 하하 그러네요 13 대 10 14 대 10 매치페인트 신샷 1점 1점 실제 치크자크 정말 크다 엄청나는데 똥파들이 뿐인데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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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4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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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2점 4점 1점 10 4점 5ien 감사합니다.